라인업을 하고요, 유용진 감독 짧았어요 그냥 서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안덕설도 워낙 땅이 많은 감독인데 이미 지쳤어요 덩쿠슈 나왔습니다 덩쿠슈? 미소한 감독의 덩쿠슈 미니노 무대라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이 너무 커요 그냥 다 서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쏜튼 마음입니다 김한별 선수가 지금은 어떤 메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높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뛰어나와서 이글벨 감독의 파울을 불자 확인하러 나왔죠 유용주 코지가 넣었습니다 엘리엄 덩쿠슈 엘리엄 덩쿠죠 그렇죠 지금 그래도 룰을 좀 지키시려고 그래도 업무를 치면 자세를 낮추는 모습에 그리고 멍봉이 슈가 핫프라임 버저빛었네요 유용주 코지의 멋진 장거리 슈팅이 들어갔어요 남은 시간 이제 1분 15초 남은 시간에 이제 1만 10초초초 남았는데 이제 다들 무릎을 잡고 있죠. 심판은 재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끝낼 것 같기도 한데요. 감독들이 오늘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엘리움! 안독스 감독의 엘리움! 세레몬이 나오네요. 블록샷! 안독스 감독이 오늘 베스트 퍼포먼스 상인가요? 지금 완전히 내려놨어요. 안독스 감독이 본인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골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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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골태딩 없는 것 같아요. 20여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건 뭐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라인업으로 이 옷을 입고 하는 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유영재 감독이 여기서 지시를 하네요. 이제 7초 남았어요. 큰집사람들 자 혼돌릭! 아 여기서 오늘 뭐 처음이자 마지막 슈팅 정리가 되면서 큰집사람들 핑크스타의 승리입니다. 아 땀들이 많이 났을 텐데요. 이 옷을 입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폐한 지금 블루스타의 지금 안독스 감독으로 임의롯한 인문대 정상혈 코치는 오늘 경기 끝날 때까지 저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네요. 어? 어?